인기글부터 한번 쑥 살펴보죠 악묘수연 살찐이요 이분이 최근에 침착맨님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살이 되게 많이 찐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취를 시작했대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식단도 해주고 관리를 좀 했었는데 자취하면서부터 배달음식 시켜먹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살이 확 쪘더래 살 쪄도 귀여워 호감 오피녀 8월 결산 출근 22일 박붕 두번에 1626만원 이게 이제 그 오피 사이트 그런건가봐요 근데 이제 이 마크 키티마크가 있으면은 이제 그 공인된 스피어 워먼 이란 얘기죠 공인된 스피어 워먼 본인 인증되어 있는 그래서 달에 한 1600만원 정도 벌었다고 자랑스럽다고 글을 올린거죠 몸매가 또 야무지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나쁘게 볼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빨리 그냥 우리나라 십선비 국가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성매매가 좀 확보바됐으면 좋겠어 아싸리 이거 누가 피해자야 나 딱 얘기할게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이 교환을 했어 누가 피해자임 누가 피해를 받았어 요즘 일어나는 흉흉한 사건들만 봐도 이거 여러분들 웃을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집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돌아다녀봐 땡땡암마 땡땡뭐 많잖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어 이거 지금 이거 성매매 이 어떻게 보면은 지하세계 사업이잖아 근데 이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들인 그 잠재 수익이 몇 7조가 넘는데 7조 시장이 이 성매매 시장이 7조가 넘는데 말이 됨? 이 차라리 이런 걸로 세수 걷고 또 이렇게 이 뭐라 그러지? 저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창녀 말고 매춘부 매춘부들도 공식 인증이 돼갖고 이제 뭐 그 어디 간다 그러지? 그 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 보건소 같은데 가가지고 좀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난 솔직히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누가 피해자야 대체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거 합법화 되면은 저 사람들 결혼 못 할걸? 그러는데 저 사람들의 선택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이 안나올까?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왠줄 알아? 그 훅이 사이트가 있을 때 거기 훅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얼굴은 다 가려놓고 뭐 약간 골프웨어 위에 그런 그 셔츠 입고 이제 배바지 입고 벨트 차고 그런 아저씨들 딱 그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자주 가고 단골이고 하다보면은 사진도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외롭고 연애하기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저런데 가서라도 풀어야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어? 음 나는 그럴 것 같아 하나 확실한 건 키우는 빵 같은 거 잡기 힘든 음 합법화가 빨리 나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음 그 시장이 7조가 넘는데 맨 옆마다 유흥 시장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배우님 최근 사진이라고 해서 올라왔네 임수정 배우님 작품 활동이 조금 뜸했었죠? 예 법이 넘 허술해서 이윽니읽 간 거도 경찰한테 당분 행위하는 게 포착돼야 됨 음 필요하기죠 나이가 좀 있으실 거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라이프야 빠르게 서치해봐 네 몇 살이시지? 44세 44세? 79년생 와 44세인데 이렇게 고우시다고? 어 어디 약간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처지는 게 살짝 있네 어 연예인들이야 평생 관리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박근혜 닮아 나 솔직히 그 말 참고 있었거든 나도 살짝 박근혜 닮았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채팅창에서 누가 얘기를 하네 어제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여성분 안산에서 이런 천사 같은 분이 계시네 아이고 니어카 끌고 가는 이 어르신 분이랑 같이 우산 쓰면서 어 이런 거 보면 참 좀 잘 나오기 힘든 장면이긴 하지만 예 흉흉한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낯선이의 접근이 두렵고 모르는 이의 친절이 의심스러운 이 시대에 콘크리트 사회 속 작은 유토피아에 조금은 감동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글 글이 올라왔네요 예 마음씨가 참 착하네 핏블리님 진짜 나 아직 누르지도 않았어 참아요 rank 일단 하신 안쪽 Body König 이분이 뭐 뭐 그런 자격증 같은게 마사지 이런 것을 하시나? 정확하거든요 사효비님은 바깥쪽도 지금 Pharaoh 아 근육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분 참 잘한다 보통 남자라면 이렇게 몸매 좋으신 여성분 타이즈 있고 몸매가 완전 부각되는데 이런데 신체부위 만질 때 있어서 뭔가 음흉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래요? 사실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사유비님은 바깥쪽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데 완전 무심해 보이네 남친의 자취방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됐지만 남친을 용서할 거라는 여자 남친 자취방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됐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바람핀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한테 톡이 오더라 사실은 내가 여장하는 그런 은밀한 취미가 있다 사실 그 속옷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차라리 바람폈다고 하는 게 개웃기다 개의 새끼보단 개의 새끼를 택한 그 님도 같이 여장해서 인생 내 것 전 이미 여잔데요 그럼 난장고고 님은 남친에게 아직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뭐 용서할 것 같네요 여장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귄다라는 것 여장이 취미인데 어떻게 여자를 좋아해? 말이 안 되잖아? 아 근데 이거 그 전문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더만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CD 크로스 드레서래 크로스 드레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젠더가 있고 또 뭐 그런 크로스 드레서가 또 있고 성향 자체가 게이 중에서도 탑이 있고 바텀이 있고 그러잖아 그런 거로 보면 돼 그치 그치 약간 여자로 따지면 여잔데 가슴이 나았지만 일부러 압박붕대 같은 거 해가지고 가슴 팍 누르고 남자 옷 딱 입고 정장 입고 약간 쇼컷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톰보이들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 여자친구는 만약에 톰보이야 오히려 좋아 어 삭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쇼컷도 존나 매력있지 않아요? 어 왜냐면은 이제 평소에 일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남성스럽고 털털하고 이게 친구인지 이성 이게 이성 이게 동성친구인지 내 여자친구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이제 어 밤에 야무지게 혼내주면 되잖아 여성성을 깨워주는 거지 그 야동 종류 중에서도 그런 종류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 어 아주 혼내줘가지고 좀 여성성 깨워주는 거 어 평소에 너무 무뚝뚝한 정말 동성친구처럼 여겨지는 여자친구인데 밤에 야무지게 혼내줘가지고 뭔가 밤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지 여기 홍조가 가득한 어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 그런 야동들이 있어요 예 그 내가 좀 좋아하는 전형적인 톰보이 중에 하나는 이제 되게 흠 흠 이거 동의인지 보고 옛날에 용두질 많이 했는데 킹오브파이터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어 1마 저는 대놓고 이런 시라노이 마이 뭐 이런 저기보다 킹이 더 좋았어요 톰보이의 정석이랄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톰보이 같아요? 이건 톰보이 아니에요 진짜 톰보이는 이게 톰보이예요 이게 톰보이야 이게 톰보이고 이건 톰보이 아님 근데 좀 최근작에서는 좀 더 여성스럽게 변했네 이런게 참 좋았다 음... 비비 함부로 대해줘 니안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없으면 공부 안아가지고 진짜 연기톤을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진짜 원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치 그치 뭐 어떻게 어떻게 올려다보면서? 오빠 나 오늘 함부로 대해줘 오빠 나 오늘 함부로 대해줘 이게 이제 비비님은 확실히 좀 뭔가 좀 그런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다 애초에 약간 하시는 음악도 조금 그런 거 하지 않냐? 약간 좀 관능미 나오는 그런 뭐 어떻게 어떻게 올려다보면서? 오빠 나 오늘 함부로 대해줘 음 썩은 마구 깡깡 마련네요 허허 잠깐만 아 뭐야 궁뎅이 나오잖아 씨바 새끼 이거 뭐 뭐야 이거 개새끼가 죄송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예 비키니 입은 먹방 유튜버 누나 일본 유튜버야? 해수욕장 식당에서 먹방을 하게 되니 기분이가 좋은 일본 먹방 유튜버 누나 야무지게 잘 먹는다 약간 아프리카 여자비제이 같은 느낌도 드네 맞지? 맞지? 어 임산부가 돼버렸네 배믄 배바바비제이 배바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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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배바미친년 미사여고 갖다 쳐붙이는 애들 특 단골 아님 진짜 그리고 일단 사장님들한테 이런게 뜬대요 우리 가게 첫 주문한 고객입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많이 시켜먹었는데 많이 주세요 어묵 맛살 좀 빼주세요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다 뜨는구나 아니 근데 뭐 부캐일 수도 있지 이제 그에 반해 똑같은 메뉴 67번째 먹는 관공 아 몇번 시켜먹었는지도 나오나보네 아무런 메모도 없이 리뷰도 참여 안하는 손님인데 서비스 왕창 나간다고 아 67번째 주문 고객입니다 아 이래서 나도 갑자기 뭔 꽃빵 오고 아니 리뷰 이벤트에다가 나오는게 뭐 아메리카노도 나오고 꽃빵 나오고 뭐 뭐 저 뭐야 가끔씩은 뭐 짬뽕 국물 같은 것도 막 더우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게 이것 때문인가 보다 어 음 아 이렇게 뜨는구나 튀김 14일 연속으로 시키던 사람 생각나 사장님도 걱정하시는게 개웃김 매일 먹는데 안질려요 맛있음 손님 매일같이 주문하시는데요 벌만큼 벌었으니 가끔 해주세요 어 자영업자 입장에서 진짜 광기에 찌든 사람 마냥 매일 시켜먹는 사람이 좀 존나 무섭다고 처음엔 존나 아리가토 하다가 점점 한달에 스물다섯번 이렇게 주문 넣으면 아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콩국수 시키는 그 집도 좀 놀랍겠다 어 아니 10일 정도 시킨 것 같은데 연속으로 그 집이 좀 맛있긴 했어 추기금 못 받았는데 조의금 줘야되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3전에서 일하시는 분 추기금 못 받았어 조의금 줘야되냐 단톡방에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나 결혼할 때 축하한다고 한마디도 안하고 추기도 안했어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부고 카톡 올리네 카톡방 다른 친구들은 조의금 보냈다고 하는데 나 이거 보내야 될까 안 보낼까 하나 하다가도 다음에 모임하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의 안 보내면 그냥 그 친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 사람아 3전 다니면서 이거를 고민하면 쓰나 어 슬픔은 나누는게 맞고 어 좀 기쁜 나는 줄 것 같아 어 나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어 내가 축하 못 받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슬픈 일에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또 그만큼은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더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여러분 이거 인정? 기쁠 때 별로 크게 축하받지 못해도 내 기쁨 자체가 남들에게 보상심리가 작용되지 않는 법이야 너 나 기쁜 일 있을 때 왜 나한테 그거 안해줬어 이거 되게 사람 쪼잔해 보임 음 근데 슬플 때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조의금 넣어주거나 그러면은 어 나도 똑같이 갚아야겠다 그 생각 들어 주는게 이기는거임 돈 10만원 보내면 되지 일단 조회하고 반응 보고 순절 인정 요즘 조의금 요즘 근데 조의금 얼마 줘요? 나도 기쁜 일은 축하 못해줘도 조의금 같은 경우는 넣어주기도 해 어 난 무조건 10 음 그지? 5 아니면 10이지 잘하고 있구만 내가 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이거 뭔가 새로운 새로운 이거 뭔가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 같은데 아 나 거부감 존나 세게 온다 이거 잘 못 끓인 라면 땅바닥에 엎은 라면은 많이 봤지만 끓여놓은 상태에서 맛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차가운 물 부어버리는 거는 어 되게 식욕 확 떨어지는데 식욕 죽여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 이거 맞지? 식탐 존나 올랐을 때 새벽에 아 이거 거짓 배고픔인거 알면서도 내가 끌일고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자신과 그 내면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거지 찬물 틀어버려 찬물 틀어버려 여기다 갖다 부어버려 그럼 기분도 뭔가 안좋아지고 식탐도 확 줄어버릴거 같은데 맞지?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인듯 어 이성을 차리게 되네 저 차가움 확 들어오는게 이성 같아 이게 내 식탐이고 이게 내 이성이야 아 저 녀석이 뭐야 아 한국 여행 유튜브 보고 사진 찍자고 줄 서는 중국 여자들 이분이 한국 유튜버야? 아 와 중국 여자 개 이쁜데? 아니 이렇게 이쁜 중국 여자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런다고? 남자가 누군데? 누군데? 아니 이분 말이야 이분 이거는 이제 이분의 이분이 받는 대우랑 완전 대비되는 곽튜브 밑에 있는거고 좀 분위기가 있긴 한데 약간 잘생기셨네 근데 이렇게 벙거지 쓰고 있어도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중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음 그에 비해 곽튜브 음 짝 깜놀주의 후방주의 와! 홀리 시이익 와.. 뒷방 났네 어우 너무너무 높이 떴다 박으면서 일단 척추 계작살 났을 듯 와 한 바퀴 두 바퀴째 차 위쪽으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어 애매하게 떨어지네 야 저 정도면 죽는 게 맞는데 영상이 올라온 걸로 보면은 안 죽었을 듯 풀장비하면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척추보호대가 그래 필요한 거임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앞방이라고 생각해 나는 앞방은 그냥 장기가 터지거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온몸에 충격이 다 100% 오진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살았을 거라고 봐 높은 확률로 생각보다 많이 안 다쳤을지도 진짜 저 정도로 날아간다는 게 이제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한 거니까 슬림 나가지고 연속 같은 데 부딪히면은 이제 그때부터 분쇄골절 플러스 장기 파열이지 어 머리 부닥치면 그냥 바로 즉사고 목 꺾이면 바로 이제 척추 손상으로 죽는 거고 뒷방은 일단 뒷방이 낫다고 봐 오히려 진짜 넘어갑시다 비트코인 근원 아 또 떨어졌다는 거야 얼마 전에 한 5천만원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었나 벌써 지금 확 떨어졌던 거야 근데 다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음 비트코인 한 2천만원대로 내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이제 끝물이구나 어? 비트코인도 이제 끝물이구나 벽시장도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한두 달 뒤에 갑자기 5천만원 돼있어 아 씨발 그때 사놓을걸 그때 샀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텐데 근데 그거 알아? 그거를 몇 번이고 경험을 해 이런 그래피를 보면서 언제 들어갈지 막 대기 타다가 근데 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땐 진짜 이 시장이 끝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맞잖아 내가 들어간 망해 불변의 진리야 그럼 우리 rides 일부러EST 밖의 진리야 뭔가